스포츠 스포츠 고마워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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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 진짜 놀라시면 안됩니다 하나 둘 셋 와 진짜 미쳤다 혹시 이게 9%에 안 보이려나?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강을 뒤덮고 있는 새들이 바로 가창오리입니다 가창오리 저쪽 저쪽 강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전부 다 가창오리에요 전부 다 이 강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체수를 다 세지는 못하겠지만 많을 때는 30만마리 40만마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창오리들만의 정말 놀라운 매력 포인트는 이 가창오리들이 낮 동안에는 호수나 강 한복판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저 수십만마리 가창오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라요 한꺼번에 날아올라서 막 엄청 군무를 한단 말이죠 이제 벽씨를 주워먹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농경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이 정말 엄청나요 정말 진짜 근데 제가 한번쯤 정말 꼭 보고 싶은 거는 이 가창오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하늘을 가득 덮으면 진짜 와... 근데 문제는 이 가창오리들이 날아오르면 그날그날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한꺼번에 날아올라서 저쪽에 있는 농경지로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 있는 농경지로 날아갈 수도 있고 어디로 날아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랜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창오리 수컷 암컷 다 있는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색이 수수하고요 특징이 없는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태극오리라고 부를 정도로 얼굴에 되게 무늬가 있어요 북한이함의 되게 귀엽네 애를 암증맞다고 해야될까? 되게 귀여워 어 뭐야 아 저 왜 날아갔나 했더니 지금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려고 어 좀 무리하게 가까이 접근하셨네요 어 흰 꼬리수리다 흰 꼬리수리 오오 흰 꼬리수리가 날아갔는데도 가창어리들은 의외로 가만히 있네요 다 날아갈 줄 알았더니 아직 날아오르려면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슬슬 시동을 보는 거 같네요 오오 간다 저쪽으로 내려오려나? 아 멀리 간 거 같아 이쪽으로 안올건가 봐 아 좀 기다려봤는데 근데 역시나 가창어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보기가 쉽지 않네요 아 한 번도 못 봤어 와 에휴 아 좀 꽝이네 가창어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여기로 자리를 차고 올게요 운에 맡기고 아 다 저쪽으로 가네 아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구나 우와 무슨 고래 같아 하늘나는 고래 아 저쪽으로 갔어야겠는데 저쪽으로 하늘나는 고래 씨 와 지금 여기는 가창어리들이 매년 찾아오는 월동진 금강하구고요 어차피 지금 가창어리들이 저기 섬처럼 앉아있거든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이따가 날아오를 때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가창어리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한번 기다려볼게요 아 올해는 진짜 꼭 봤으면 좋겠다 진짜 어? 애들 지금 날아올다 얘들아 어디로 가니? 어디로 가니? 아직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때는 아니고 이제 대여를 가다듣는 워밍업 와 저 압도적인 진짜 스캔 압도적인 아 오? 부엉이다 오 뭐야 쉐봉이 같은데? 아 뭐야 쉐봉이 갑자기 나타나는 오우와우와우와 오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거 같은데? 우와 우와 오 오우 와우 와 너무 엄청나서 어딜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왠그래 다 안들어와 저 폭선봐 와 진짜 오늘 되긴 너무 좋다 아 저러간다 저러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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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어디를 봐야 돼? 우와 미쳤어 우와 진짜 미쳤어 우와 우와 이런 미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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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하루만에 성공한다고? 하루만에 성공한다고? 우와 또 온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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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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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rested 미쳤어 이 미루 저쪽으로 가네 저쪽으로 날아가네 우와 다 저기로 날아갔어 끝났어 우와